PZ PRODUCTION 모두가 무시할 때 난 그 무시판의 일방적인 현상에도 커가기에 나름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라도 받고 푼 인정도 뿐이라서 나 후에 뿐이지만서도 차차 일반 같은 사투사의 SS 적응 하려는 것 보면 무진장의 쓰레하는 거 안 보으냐고 가끔은 지치시고 아무때나 시비를 걸려는 세력들로서 하여금 벗어나기 위한 날 개시스레 쓰라도 두 짓 속에서 어서 탈피를 감행이라도 몇 번을 시도를 했느냐고 내게는 더 앞으로가 중요 아니란 것들을 차차 알아가는 단계 속에 있는 게 바로 나요 모두가 그만두고 싶어 할 듯 나 후 샤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 둘로 신혼본대간도 보지도 않는 게 뭘 그리 따져 사는 것도 지저만 가는 듯 삶에서 적응하람 이런 게 더 중요해 오늘도 니가 할 말들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있기라도 하루하며 중간에 간다고 그 말을 철수까지 믿었던 순수했던 시절은 다시 또 갈 순 없어도 갈망한 몇 번의 그리움들을 덮치러 무마만 시키려고 기분 전환이라면 그 뜻이 되고 감추지 않으려 애써 이제는 애써 이제는 끝없이 널 보려가니 자꾸 매몰차게나 밀어내봐도 니가 내 옆에 있다 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 더이상 외로움 같은 거 느끼기도 부딪힐수록 나만 더 불리지만 가는 거 잘 알아끼지 않으려고요 오늘만큼은 색안겸에 삭코사고 들가여 끼지 않으려 치는 발 뻐둔간 건우 아마도 나들 말에서 데자부이와 같은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현재로 설명 부가능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기적이어만 하는데도 내 성격은 보란 듯이 그렇지 않았어 나만 맨손에 부는 입장 같은 거 누가 대체 좀 날 좀 도와주 도와주 위로 그려져 안 가는 색채들 맨순간마다 넘나 드는 걸 생각 사태 사이에서 버팀목이라는 주제도 찾아가는 행동을 취하는 것 뿐 자신의 마음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들키기 싫어서 매일 발동해 오늘도 그저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이러는 거 Injection Injection